BTS의 방탄소년단 3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뭐 월드스타답게 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빛이 나네요 굉장히 민망하네요 그렇습니다 2021년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21년 소망하는 일 지금 마이크 들고있나요? 혹시 어떤 일을 소망하는지 2021년 사실 이 상황이 빨리 종식이 돼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많은 팬념들을 직접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슈가형이 빨리 회복해서 같이 무대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있을까요? 2021년 소망하는 일 역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만나고 싶은 게 가장 소망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제 귁가에 해외에 있는 우리 전세계 아미의 함성이 들리거든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소리질러 오 Oh 오, 좋습니다. 네. 자, BTS를 응원하는 전세계 우리 아미들이 기다리고 있고 보고 싶어합니다. 자, 전세계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열심히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마스크도 끼고 있는데 열심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저희 힘드시겠지만 집에서 또 방에서 저의 무대 위로, 아, 보시면서 많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12월에 생일인 남자가 있죠, 우리 B. 네,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우리 팬 여러분께, 네. 형도 생일이긴 한데 일단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 여러분, 12월 30일 뭐 별거 없습니다. 아미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월드스타, BTS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네, 아, 아미들에게 가까이 가고 있어. 오, 야! 네, 감사합니다. 네, 띵동, 콜마이 원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네, 띵동, 오동길로. 띵동.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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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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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